도댕이셔야 돼 이동수가 있고 도댕이시는 직업이야 원래 이씨 집안이 대감줄이 세거든요 사장님이 대감줄이 세고 원래 삼재도 있어요 삼재도 있지만 사장님이 중간중간 가다가 잘 다 돼가도 막히는 경우 막혀서 어쩔 때는 좀 답답해 근데 사장님이 굉장히 욕심은 많아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올해는 그래도 복삼재야 사장님이 생일이 지나면 복삼재라고 아 그래요? 생일이 지나야 풀려 답답하니까 오시긴 오셨어 근데 사장님이 가끔없이 사장님의 조상이 막혀 조상이 막혀 그래서 사장님이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막히고 물론 삼재도 있는데 그리고 사장님은 뭐를 조심해야 하냐 사람을 조심해야 돼 사람 때문에 어쨌든 머리가 아파 사람하고 시비 한 번 붙으면 그리고 사장님이 예민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워 그래서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사장님은 이렇게 막 뭐를 흡협파야 돼 수월하게 넘어가는 건 없어 상대방이 그리고 또 성격도 그래 사장님이 좀 날카롭지 저요? 부드러운 성격은 아니야 사실은 똑같은 해서 욱카라는 성격은 있는데 거의 참죠 거의 많이 참다가 한 번 참다가 몇 번 참다가 폭발해 버려 이제는 폭발도 안 하려고 노력하대 안 하시는 게 좋아 의미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의미도 없고 사장님 말대로 의미도 없고 손해만 봐 사장님이 손해만 보잖아 그렇죠? 근데 올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내년까지 조심하셔야 돼 웬만하면 참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사장님이 이득을 보고 덕이 있어 그리고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8월 1일 생일이야 8월 2일 생일이면 사장님이 일이 좀 잘 풀리려면 반생을 많이 하세요 반생이요? 응 물고기 반생 아, 반생? 바닷가 가서 하든지 사장님이 고향이 부산입니다 아우, 잘 됐네요 그러면 부산이면 고향이 거기 누가 계세요? 부모님 그럼 한 번씩 내려가셔서 자, 보세요 사장님이 44 경신생의 8월하고 1일 생 이름이 김 아니, 이 경 이경 이름을 대면서 반생을 하세요 그러면 잘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장님이 투자 같은 건 하면 안 돼 아, 투자예요? 응 자금도 없습니다 지금 바닥에 많이 났어 통장에 내가 버틴다면 통장이 달랑달랑해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 만약에 잘 풀리면 투자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장님은 주식 같은 거 투자? 아니에요, 꽝이에요 차라리 건물을 사시든지 땅을 사시든지 사장님은 그러셔야 돼 건물을 사서 차라리 월세를 돌리셔 그게 최고입니다 사장님은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돈이 들어오잖아 꽁돈 들어오던 사장님이 돈이 들어온 건 이 다음에 한 5년이다가 꽁돈이 들어오거든 뭐가 증거를 받거든 뭐를 좀 목돈이 들어와 갑자기 어디서 응, 목돈이 들어와 부모의 집 받든 누구의 집 받든 목돈이 들어와 그러면 무조건 건물을 사세요 그래야죠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는 5년 있다가예요 5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목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건물을 사세요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세요 사장님 소원이 그거잖아 편안하게 전원주택 생활하고 그냥 건물 사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에 그렇게 보내고 싶잖아 그렇죠 응 제가 봤을 땐 그래 그거를 좀 하세요 그거 참 아까워 사장님이 사장님이 친구를 학교에 다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공부끈이 길게 저기 했으면 사장님이 선생 쪽으로 선생 쪽으로 풀리던가 교수 쪽으로 풀렸어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못 풀렸어 지금은 어떤 방향을 어떻게 찾고 가야 될까요? 지금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화려한 거 물장사 물장사 술 술이라도 물장사가 아니에요 꽃집도 있고요 물고기 파는 것도 있고요 횟집도 있고요 생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물 갖고 화낼 수 있는 거 화장품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식품 응 식품도 있고 물 갖고 장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 말로 하는 것도 물이라며 물의 기운이라면서요 말로 하는 거는 물의 기운이 아니죠 응 물을 만지셔야지만 물을 사장님이 팔아야지만 물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이런 것도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 다른 것도 노래방도 있고 응 이제 무슨 무슨 달랜주잠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 뭐랄까 그리고 사장님은 잔나비 뜻이잖아 그거 탔구나 특히 금을 많이 소재를 하셔야 돼 금을요 네 내 몸에 내 몸에 금을 제가 봤을 때 금이 모자라요 여기에 실반지라도 금을 끼고 다니셔야 돼 사주에 금이 네 개나 있는데 금이 모자라요 네 근데 지금 소재한 게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내 몸에 내가 소재를 하셔야 돼 근데 사장님은 내 명예 내 명예도 그렇고 내 돈도 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여기 가운데 가운데에 끼시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지를 끼니까 얹히더라고요 네 근데 가운데는 굉장히 편해요 네 가운데도 한번 끼어보세요 이거는 가운데는 내 명예 내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는 사랑이고요 이건 건강이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장님은 좀 부족해 금이 사주에 들었는데도 부족해요 가운데다가 내 몸을 근데 금이 들었으면 뭐해 소재를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팔찌를 수재를 하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하셔야 돼 그랬을 때는 사장님은 몸에 서쩍거리는 걸 참 싫어하시는 거 같아 그러니까 실반지 있죠 실반지라도 가운데에 두 돈 수돈을 해서 끼세요 금이 있는 시계는 어때요? 시계도 상관없죠 상관없죠 근데 가운데가 내 명예를 명예를 따리피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8월 1일생이니까 그거 그렇게 하셔도 되죠 지금 무역을 하신다고 했나요? 네 무역 무역이라는 거는 사람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사람도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나야 되고 사람을 다루기보다는 일단 상품을 찾고 뭐 보내고 이게 좀 더 많죠 근데 이동수 있어요 어디로요? 사장님은 모르겠어요 그 근처인지 이동수가 있어요 이사를 하실 건지 뭐 사무실에 옮기던 이동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잘 보고 살기세요 사장님은 항상 사람의 치 좋은 일하고 또 빤 맞아 그게 좀 많아 내 목어치를 다 복을 내 복을 다 못 받는다는 소리야 항상 돈을 당하는 사장님이 손해를 봐 그거를 잘 저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장님은 여자를 멀리하셔야 돼 여자를 멀리하셔야 돼 내 마누라 이외에는 멀리하셔야 돼 교례하지만 사장님이 구설이 안 타고 내 명예가 송살이 안 돼요 여자가 잘 안 따르긴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장님 여자가 따르면 사장님은 폐가 망신해요 그래서 여자를 항상 그래도 멀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자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사장님 엄청 좋아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다르긴 달라 저보다 어린 사람보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 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부동산을 하고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 어른들이 저를 보면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저보다 한 5살 이상만 많으면 어쨌든 더 나이 60, 70대 나이 많은 분들도 저를 엄청 좀 좋게 봐주시고 진짜 인상 좋네 하면서 엄청 좋게 봐주시고 그런 게 좀 크더라고요 그거는 잘 된 거죠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근데 사장님 얼굴에서도 인상이 편안하셔 인상은 편안하셔 인상은 편안하시는데 사장님은 늦복이 있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정확하게 5년 5년 있다가 아마 큰 돈 들어올 거예요 어디서 들어올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 복돈이 네 복돈이 들어오실 거예요 갑자기 근데 연세가 많은 분이 주시는 거야 준다고요 그냥 저한테 돈을 예 뭐 재산이 재산인지 뭐 부모였지 재산을 받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목돈이 들어와 부모 재산 근데 돈이 들어와요 어느 정도 아우 많이 들어와요 건물 하나 살 거 몇백억 그러면 그거 관리를 잘하세요 당연히 잘해야죠 건물 하나 그때는 무조건 건물 사세요 무조건 사죠 무조건 건물 사서 무조건 사장님을 그거를 잘 기회를 잘 저기를 하셔야 돼 앞으로 정확하게 5년 지금 돈이 5년 있다 보이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저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 사장님 삼재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가는 삼재야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 엄마야는 돼지띠잖아 돼지띠 올해 이 엄마는 대운이 들어왔는데 대운이요? 예 2월생인 엄마 김씨 엄마 대운 들어왔는데 송수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대운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일이 수수수수 풀리는 거 이 엄마 집사 놀 팔자는 아닌데 놀고 있네요 놀고 있어요? 네 좀 뭐를 하려고 움직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돼지띠도 그렇고 여기 지띠 여기 딸내미가 좀 안 좋지 여기 아들하고 여기 엄마는 괜찮아요 아 운상으로 네 운상으로는 좋아요 아들이 좀 약간 영재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요 그래 저 엄마가 조금 조금씩 깔짝깔짝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아들내미 머리 좋아요 네 이 아들내미는 엄마 아버지가 뒷받침만 잘 해주잖아요 뒷받침 잘해주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얘기는 진짜 내 명예 돈 아마 명예를 떨피실 거예요 명예를 떨피느냐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물 건너 내가 봤을 때는 아빠가 못하는 거 교수 교수 쪽으로 아마 이 얘기는 풀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같이셔 박사 네 박사 교수 쪽으로 네 이 얘기는 진짜 타고났어요 머리 상당히 좋은데 네 좀 독도감 편이에요 네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빠는 그 정도는 잽도 안 되는데 근데 이 딸내미가 문제예요 이 딸내미는 많이 빌어 주셔야 돼 딸내미는요? 네 이 딸내미는 간호원 아니면 의사 쪽으로 풀려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딸내미는 많이 빌어 줘야 돼 이 아들내미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 아들내미는 아들내미고 딸내미가 사춘기 때 참 조심하셔야 돼 좀 까탈스러워 아 성격이 둘 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바짝 붙어서 사춘기 때 잘 넘겨 주셔야 되는 거고 친구도 좀 단돌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들내미는 진짜 박사 교수 쪽으로 이 얘기는 나와요 근데 이 딸내미도 쉽게 얘기하면 의사 아니면 간호원 조무사 이렇게 왕노릇 하겄어요 이 얘기도 한승질 해 네 야는 돌 지나고 나서부터 지가 숟가락도 먹고 안 먹더라고 네 이 딸내미 한승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먹어도 되는데 근데 씨는 이 얘기는 많이 빌어 주셔야 돼요 많이 빌어 주셔야 되는 거고 한승 어리 가든 촛불을 켜 주셔야 되는 거고 아들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산신 산신에 가서 많이 빌으세요 팔봉산 같은데 내 자식들 위에서 산신에 가서 많이 빌어 주세요 네 그러면 잘 풀리실 거예요 갈 때마다 빌고 있긴 한데 네 자주 갔다가 안 갔다가 네 자주 잘 하시는 거야 산신 가서 이렇게 빌리시고 뭐 팔봉산 같은데 많이 빌고 다니세요 그러면 최고예요 사장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그래요? 요번 8일날부터 일 8일달 생일 지나고 날부터 일이 좀 풀리실 거예요 아 걱정 안 하셔도 돼? 뭐 걱정이야? 그래도 단장 답답하니까 네 제가 그 강의를 좀 해볼까 제가 습득한 지식으로 이런 뭐 심리학 상담이라든지 네 그런 걸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을 제가 좀 한 10년 넘게 하고 개발 사업을 좀 하고 그리고 유통도 옛날에 한 3, 4년 하다가 지금 또 새로 시작하는 건데 이게 돈은 벌어야 되는데 몸이 앞으로 안 나가지는 그런 느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을 보면서 아 진짜 진짜 그냥 누가 말려도 내 할 거다 할 거다 하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밀고 나가셔야 돼 사장님은 계속 찾고 있거든요 사장님은 내 저기를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걸 밀고 나가셔야 돼 그리고 사장님은 정월달에 저장은 정월달에 꼭 3제를 풀어주셔야 돼 3제를 꼭 풀어주시고 3제 부자 갖고 다니셔야 돼 그래야 구설수 사람 치대지가 않아요 사장님은 어쨌든 볼 줄 아픈 게 사람들 속에 사람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무책이 힘들어 어쨌든 말도 싫을 때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걸 극복해서 넘어가라 그래서 정월달에 3제 풀이하고 3제 부자 갖고 다니셔야 돼 그러면 그게 소홀합니다 내년에는 필히 내년에는 나가는 3제예요 내년에는 나가는 3제이기 때문에 그걸 필히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소홀하게 무사히 잘 넘어갑니다 금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풀어나가셔야 돼 근데 사장님이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야 네 자존심도 세고 고지식하고 누구같이 아쉬운 소리도 안 하는 분이야 진짜 내 자존심이 강해서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아 어쨌든 혼자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죠? 그랬을 때는 진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산신각 가서 빌으세요 네 누구같이 말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문묵하게 나 혼자 그냥 문묵하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네 그러면 산신각 가서 그냥 삼산하면서 비시면서 그냥 할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은 선물 보실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조상님의 치 많이 그리고 사장님은 내 조상님의 치 많이 빌으셔야 되고 결국 반상을 많이 하세요 반납의 띠는 8월생이면 반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고기 반상을 하든지 아니면 장어를 좀 한 오무안치 사서 장상을 하든지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그리고 사장님은 거기 부산이니까 넓은 바다가 많지 않아요 바다를 품으셔야 돼 바다를 바다에다가 반상을 많이 하세요 바다 물고기 있죠 네 그걸 한 5만원어치 5만원어치 뭐 사장님이 사고 싶은 만큼 그건 내 정성이니까 바다 장화를 하든지 바다에 반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5만원어치건 7만원어치건 4만원어치건 사서 반상을 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일을 잘 풀리게 좀 해 주십시오 요왕님한테 반상을 하세요 그게 최고야 평택항에 가서 하세요 네 평택항에 가서 하셔도 돼요 그게 최고예요 고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자주 해야 돼요 방생도 아니에요 1년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사장님 8월달 돌아온다 생일이 아직 안 지났잖아 생일달 아니면 6월달에 하시던지 이달에 하시던지 방생하는 날이거든요 이달에 하시던지 마음 달 때 이달에 하시던지 아니면 8월달에 하시던지 생일 때 하시던지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살펴 가세요